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기초강의 제4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스인데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불과 2-3일 전에만 해도 또 미사일을 쏘았는데 어저께도 또 미사일을 쏘았어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당국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내용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이 북한과 미국 간의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비핵화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북한은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먼저 풀어주고 하면 우리가 더 비핵화 잘할 텐데 이러면서 서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 하노이에서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처럼 미국은 제재를 풀 생각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강경책으로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이제 무력 시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앞전 미사일은 군사훈련에 가까운 그 정도여서 미국도 발언을 하기를 크게 그건 우려되는 상황 정도는 아니다. 라면서 달래기에 나아가고 있고 극과 극의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은데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지지한다. 이러한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전일 시장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앞에 큰 은봉이 시연된 것은 이 코스피 일봉 차트거든요.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의 중인데요. 협상 중인데요. 자 추가로 2천억 달러 정도에 대한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 10%에서 25%로 다시 상향 초정하겠다. 라는 뉴스들 때문에 전세계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게다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 대치 상황에 물론 예전보다는 이제 서로 적극으로 하지 않는다는 남북한 간의 그러한 선언과 DMG 안에 있는 초소들도 물리고 여러가지 많이 예전보다는 완화된 적극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 정도까지는 왔습니다만 안타깝고도 슬픈 현실은 미국과 북한 간이 휴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종전 선언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러한 나라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일단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출렁출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해외에서는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을 위해서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미국 워싱턴 방문해서 협상 체계를 못했습니다만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게 빌미라는 표현이 좀 안 좋네요. 하나의 숨통을 조금 열어놓은 것은요. 중국에서 출발한 날짜에 기준을 하겠다. 그죠? 배로 온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의 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트위스에도 보면 상당히 건설적으로 우리 협상 잘 마쳤고 추후에도 더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벼랑 끝 전술과 함께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러가지 나라들의 영향을 받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혼자서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변국들의 영향도 받고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대부분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더라 그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편까지 공부하셨는데요 어떻게 도움 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자 구독 눌러주시구요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구요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갈 테니까요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딱 I'm Dr. K-Yah I'm Dr. K-Yah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